여성그룹 LPG의 멤버 수아가 데뷔 전 촬영한 누드 모바일 화보집 서비스가 어제 보도된 바와 다르게 오는 30일까지 계속 서비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PG의 소속사 측은 멤버 수아가 데뷔 전인 지난 4월 모통신사 CP업체가 주관한 일반인 누드 촬영에 대해 3개월간 서비스한 뒤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LPG의 소속사는 약속된 서비스 기간이 3개월 이후에도 이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거나 LPG의 이름을 도용해 악의적으로 유포될 경우 누드 화보집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